자, 그 다음, one Saturday morning, 토요일 아침에 Matthew's mother told Matthew's dad, 매튜의 어머니는 매튜에게 대절이라고 말했습니다. 텔동사 4형식이지, 그러니까 간목에게 직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직목을 말했습니다. She was going to take him, 그녀가, 엄마가, 그를 데려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 the park, 공원에, a big smile came across his face. 커다란 미소가 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가로질러. 직역은 그렇고, 의역을 한다고 하면 커다란 미소가 그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정도로 해석해주면 되겠다. As he loved to play outside, 그는 바깥에서 노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예즈는 because처럼 해석해줘야겠다. He ate his breakfast, 그는 그의 아침 식사를 먹었고, 그리고는 get dressed quickly, get dressed. 여기는 과거시니까, got dressed 하면은 옷을 입다. 이건 수동인데, 능동해석하는 거야. 옷을 입다 라는 표현은 수동태로 나타납니다. 근데 해석은 능동해석. 빠르게 옷을 입었습니다. So they could go. 여기는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어있고, So that 하면 접속사로 뭐 뭐 하도록. 그래서 they could go.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아주 빠르게 옷을 입었습니다. When they got to the park, 그들이 여기서 get 동사는 일형식으로 사용된 거야. 그래서 일형식으로 할 때는 rich 동사라고 생각해도 돼요. 고우 동사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래서 그들이 공원에 갔을 때, 매튜은 ran all the way. 매튜은 달렸습니다. 쭉! 5번은 공간의 이동을 나타내는 그냥 부사 같은 거야. 그래서 특별하게 해석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쭉 달려갔습니다. To the swing set. 그네. 그네로. 이거는 해석은 없어. That was his favorite thing. 그것이 그의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To do. 공원에서 하기에. 공원에서 하는 가장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the swing were all being used. 그 그네들은 모두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비빙, pp. 근데 war니까? 과거진행 수동태. 사용되고 있었다. His mother explained that. 그의 어머니는 대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He could use the slide. 그가 미끄럼틀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미끄럼틀 하자. Until swing became available. 그 그네가 가용에 질 때까지. 그러니까 사용 가능해질 때까지. 애들이 다 떠나서. 그러나 it was broken. 그것은 고장 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시 얘기하는 게 미끄럼틀을 얘기하는 거지. 슬라이드. 자 suddenly 갑작스럽게 His mother got a phone call. 엄마가 전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받았대. And she told Matthew. 자 그리고 그녀는 매튜에게 말했습니다. 4형식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주어동사가 또 있지. 그러니까 이 앞에는 대시 하나 생략되어 있고 이 대절은 직접 목적어가 되겠죠. 그들이 떠나야만 한다고 매튜에게 말했습니다. His heart sank. 그의 가슴은 확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또 2번이겠죠. 아주 흥분했다가 실망한 거야. 여기까지. 감사합니다.